안녕하세요. 마더텅 순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문제는요. 2021학년도 수능 나역 21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 틀렸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우리 2021학년도 같은 해에 틀었던 9월 목표에 해당하는 문제 선생님이 링크 달아줄 거예요. 이거 연습하시고 그 문제까지 꼭 같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굉장히 최근 좀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다. 수혈에서 귀납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과정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죠. 귀찮은 거지. 그치?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수혈 a에는 a1이 0과 1 사이에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짝수 번째 항은요. a2 곱하기 an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은 a2 곱하기 an에서 2를 빼줘라. 그 다음에 a7이 2라는 힌트를 또 줬고 힌트가 지금 두 개 나왔어요. a1이 0과 1 사이 a7이 2. 그랬을 때 a25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형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조건이, 이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한데 동형 문제로서도 가형 문제도 한번 좀 연습해주는 거 좋겠죠. 그쵸? 이 가형과 나형에서 수원에서 공통 문항이 조금 고난도 있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2022학년도를 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2022학년 수능은 수원 수트가 문과의과 동시에 같이 가잖아요. 점수도 같이 합산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수혈에서 고난도 문항들, 좀 고난도라기보다는 구평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귀찮은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일일이 좀 판단을 써모으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수혈에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a1의 힌트, a7의 힌트를 지금 찾아가야 되겠죠. 단번에 a7까지 가려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a1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n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a2라는 값은 a2 곱하기 a1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a2에 대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1이고 얘는 넘겨오면 a1이 될 것이고 걔가 1이 되는 거잖아. 맞죠? 아, 그럼 a2라는 값은 어떻게 생겼겠구나. 1-a1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 문자를 a2를 a1에 대한 식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더 가볼까요? 그럼 a3도 한번 가보지 뭐. n3은 n에다가 여기다 읽으면 되죠. 나식에다가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가에다가 1을 갖다 집어넣은 거고 이번에도 역시 1을 갖다 집어넣을 건데 나에다가 갖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a3은 a2 곱하기 a1-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방금 a2에서 a1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으니 또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a1에 대한 식으로도 a3이 만들어지겠죠. 좋아요.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1-a1분의 a1. 그렇죠? 여기 a1 곱해지는 거니까 거기다가 2를 빼주자. 통분시킬까요? 그럼 1-a1분의 a1-2 플러스 2a1 이렇게 만들어져서 조금만 더. 1-a1분의 3a1-2 이렇게 갈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3을 하면 좀 이렇게 꾸리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나에다 바로 넣으면 a7이 나와요. 안 어렵죠? 그렇죠? a7, n에다가 뭐 넣어주자?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돼요. 끝났네. 다시 n에다가 3을 넣어줄 거야. 나식에다가. 그러면 a7은 a2 곱하기 a3-2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a2도 알고 있죠? a2는 1-a1 한 문자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냥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가야 될 건지 나야 될 건지. 그럼 여러분이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a3는 또 1-a1분의 3a1-2. 마이너스 2. 왔다. a7이 얼마라고? a7이 괴가 2래요. 그래서 얘가 2예요. a1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1-a1 전체의 제곱분에 그다음에 3a1-2. 얘가 넘겨주면 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3a1-2는 이거 지금 넘겨가면서 곱해 줄게요. 그러면 4-2. 2a1에다가 4 곱해 준 거니까 얘가 8a1 플러스 a1제곱에다가 4 곱해 주는 거니까 4a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a1에 대한 식으로 식이 다 세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4a1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1a1 플러스 6. 얘가 얼마다? 얘가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봤더니 얘가 22 되나요? 23 46 탈락이다. 안 된다. 그러면 1, 4 갈까요? 1, 4 그다음에 2, 3 괜찮죠? 8, 3 괜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마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a1-2 그다음에 4a1-3이 0이 되겠구나. 문제에서 a1은 뭐랑 뭐 사이라고 했으니까 0과 1사이라고 문제들 조건을 줬었죠. 그러면 2는 안 돼. 그럼 a1은 뭐밖에 안 되겠구나? 4분의 3밖에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든든해요 이제. a1을 구해놨으니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데? 다 갈 수 있지. a25를 구하래요. 조금 크다, 그치?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큰 거니까 큰 거부터 갖다 집어넣지 뭐. 그쵸? a7이 2예요. 여기다 7 넣을까요? 홀스니까? 나에다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의 15가 맞죠? 여기다 7 넣어주게 되면 15가 a2 곱하기 a의 7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맞나요? a15가 의미가 있을까? a15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쵸? 25까지 갈 건데 이런 15 같은 거 갖다 집어넣어봤자 31, 막 30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대충 집어넣더니 실패했어. 그러면 이렇게 가면 a25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한 번 볼까? 네, 거꾸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a25라는 값은 n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은 거? 12를 갖다 집어넣은 게 되겠구나. 그러면 a2 곱하기 a12 마이너스 2가 돼요. a12를 구하고 싶네. a12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a1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가식에서 구할 수가 있겠지. 얘는 a2 곱하기 n에다가 6을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a6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쵸? a6만 하면 또 좋겠네. a6은 또 어떻게 구하는데 a6 역시 짝수 번째인 거니까 가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a2 곱하기 a3 더하기 1이야. 끝났어. 네, 왜냐하면 a2가 얼마거든요. a1이 4분의 3이었었으니까 얘가 4분의 1분의 1이 돼서 a2는 4예요. 그쵸? 그 다음에 a3도 구할 수 있어요. a3는 어떻게 구해요? a3 같은 경우에는 a2에다가 a1 곱하래요. 그러면 4 곱하기 a1이 얼만데? 얘가 4분의 3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a3는 1이에요. 끝났네. 갖다 이제 더 먹겠습니다. 재밌죠? 4구 1이야. 얘가 4구 1이야. 그럼 a6은 얼마예요? 얘는 5. 또 갖다 집어넣어. 얘 5야. a2는 4야. 그럼 a12는 4, 5 20에다가 1 더해. 그럼 2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갖다 집어넣어. a12는 21이야. 그 다음에 a2는 4야. 맞죠? 그래서 21 곱하기 4 해주시면 84에다가 2 빼준 거니까 우리의 정답은 82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